본선 비리기 남박을 했네요. 유선민 선수를 빼주네요. 안 좋아요. 유선민 선수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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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남박을 재 chir은 공 Mund monitoramн 비 Gibson 선수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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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puffing 으로 이동해본 songs wasn't you? 그리고 문선민 선수 군에서 전역을 했는데 오늘 전역 이후에 또 첫 선발. 9명 교육이다. 크로스 곧. 크로스 곧. 빠릅니다. 다음대에 송민도 있어요. 크로스 바라보면서. 좋은 시도였어요. 이거 봤어요. 네, 한번 보고 여기서 힐끗 본 다음에 안전부장 고르잖아요. 아까 빠졌으면. 자, 이거 문선민. 문선민 치고 달렸는데. 문선민 치고 달려. 문선민 강성 치담밀을 했습니다. 문선민 힐 때문에 가능한 골철이 저요. 특유의 장점, 특기죠? 치고 달려기 문선민. 이 골철입니다. 자, 수압도. 이쪽도 빠르게 치고 달리는 기능이 없네. 자, 종목의 공격입니다. 문선빈 전북의 후반전 초박골입니다. 전북에서 첫 번째 골을 신고합니다. 문선빈가 오른발 바깥발로 돌려두는 크로스를 올려줬고요. 문선빈 놓치지 않습니다. 와 정말 바깥발로 문선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 순간 문선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서비스로 뒤집어왔습니다. 문선빈 배 연구가 깊고 문선빈입니다. 문선빈가 이동을 하면서 문선빈. 문선빈 왼쪽만 있어요. 문선빈 왼쪽에 한규원도 있어요. jan아 송민규 중앙 쪽 이동하다가 왼쪽이 한규원에게 한규원 한 번 채죠. 그리고 소민규 이동을 하면서 문선빈! 문선빈 가려있어요. 한규원 한 번 더 치면서 판 불편. 무섭 빨라요. 문선빈이 어리새 다가와주면서 저는 일단은 올해 긴 부상으로 6개월 동안 경기를 못 나와서 좀 많은 힘이 많이 들었는데 전북 관계자 및 지후반 코치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많이 올려준 거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. 당연히 팀 우승을 하는 게 목표고요. 저도 아직 솔직히 적응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제 몸 상태도 100%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몸을 더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팬분들한테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. 1년 반 동안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만큼 제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경기장에서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